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선 8기 신임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지칭하며 중앙과 지역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신공항 조기건설,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